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정기남 교수님 모셨는데요. 뉴스클라스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죠? 오늘 처음입니다. 서울의 소리 이렇게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 듣고 있는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과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로 활동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온 이후에 소위 고위공직자들에게 전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양과목을 지금 한 학기 강의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현대정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과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공부한다기보다는 현 사회 상황을 바라보는 눈, 시각을 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정치의 이해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의하세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까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만들었어요? 정기남?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선택한 건.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에 있었지만 국민의 선택은 또 선택이니까요. 그걸 존중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냉철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요즘 대학생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썩 좋은 교수법은 아닌 것 같아서 주로 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20대 지지율이 10%로 떨어졌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고요. 광주는 더 할 텐데. 광주는 좀 더 하죠. 광주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던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절망적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역대 최악의 투표율. 30%대 투표율이 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특히 호남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깊이와 넓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절망감? 또 야당의 역할에 대한 절망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민주당에 대한 절망이에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절망까지는 아니고? 절망까지는 아니겠죠. 기대를 좀 기대를 저버리고 제대로 된 역할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광주 여론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 정기남 교수님한테. 오늘 주제를 세 가지를 정했는데 역시 권선동 국민의힘 당대표 이 사람들 얘기가 좀 있어요. 참 복잡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가 말이죠. 먼저 한겨레 사설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의할 대목이 권 원내대표 사태가 이준석 대표 체제 조기 종료와 또 다른 윤핵간 체력의 당권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윤핵간 세력의 전면등. 한겨레에서는 이게 권선동 원내대표 사태가 다른 윤핵간으로 대체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대전일보 사서를 보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이긴 집권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이 딱하기만 하다. 딱하다고 보네요. 대전일보에서는. 권선동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때다. 그만두는 것 같은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대전일보에서 보고 있네요. 그다음에 경상메일신문 칼럼입니다. 권 대응을 향해서 언제까지 사고만 칠 것이냐. 대국민 사과를 세 번이나 하면서 전부 본인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했으니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퇴하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일보 칼럼은 이준석 대표를 질타하는데요. 이준석 그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시민일보에서는. 당에 돌아올 기회마저 박탈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정기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위는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권 다툼으로 비치는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이게 또 다른 제2의 윤핵관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윤핵관도 윤핵관이지만 이런 일련의 비대위 체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가장 핵심은 윤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취직까지 맡아서 다양한 원내대표로서 또는 직무대행으로서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보여졌잖아요.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걸 대통령의 윤핵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체제가 온전해하는 것처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 하나는 이준석 대표 체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직무대행 체제를 이제 좀 종지부를 찍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관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당권 다툼의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증거 있어요?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광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광주가 아니라 보통적인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역시 한겨레신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자칫 또 다른 윤핵관 세력의 등장을 위한 비대위 전환이라면 정진성이가 그 양말이 비대위원장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라면 더더욱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본선동이 물러나는 건 쇼네 한마디로 한마디로 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잠시 물러나 있는 거죠. 이거 어제 조수진 최고인가? 그렇죠. 그런 말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이선에서 가고 우리는 쇄신을 해야 된다. 쇄신도 아니네 이거는. 쇄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거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그대로 받드는 정부 여당 소위 집권 여당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옛날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비판해왔던 여당이 완전히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의도 출장소? 아 그러니까 용산의 본부가 있는데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의 뜻을 받든 하명하는 거수기 역할하는 예전에는 청와대 출장소라고 했을 때 청와대의 어떤 하명기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아마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확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말이죠.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고 막 난리치는데 이 수습이 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습이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가요 이거?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가장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뭐예요? 뭘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소위 이른바 집권 80일도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깊이 성찰해 봐야 되죠. 전 교수님 그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독단적인 국정 운영 독단적인 자기 혼자 해 그냥 혼자 하는 거죠. 소위 이른바 앞서 우리 유영아 교수님이 언급해 줬습니다만 미국의 내셔널 인터넷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을 검찰만을 위한 정부 아니 이거 취의식에서는 자기가 국민에 의한 오그루피플 바이든피플 하겠다 그랬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왔고 특히 인사 문제에서의 어떤 불통 인사 그 다음에 또 부자 감세 소위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모로지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어떤 국정 운영 기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국정 기조와 그 행태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덧붙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서 정말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쓰면 되잖아요. 이준석은 이미 축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축출됐어요? 이미 이준석은 윤석열을 위해서 축출됐다고 확인된 것이 어저께 권성동 대표의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내부 청질? 내부 청질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성동 체제가 보여줬던 소위 이른바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동했던 거죠. 제가 토요일 날인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공멸 아니면 공생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함의가 아직도 희망을 보고 싶은 거죠. 공생? 아니면 같이 안 하면 공멸이다 이거지.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준석 대표 체제의 축출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덤비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두구역이라고 하는 거구나. 양두구역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과연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체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체제로 다시 만들어서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젊은 세력과 소위 이른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내의 개혁적 보수 세력을 규합해서 유승민, 유승민. 뭐 이를테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소위 이른바 어떤 새로운 창당 실험을 나갈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죽기 전에야 할 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주율 이렇게 20%면 밖에 나가서 당 만들 필요 뭐가 있어요. 당 접수하면 되지.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저희도는 완전히 윤석열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윤핵관이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 이제 우리 정치 경험도 많으시지만 대통령이 20% 지지율이면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20% 지지율을 갖고 총선 나가 수도권 전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버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나 총선이 임박해지면 그런 어떤 당내 갈등과 내용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죠. 탈당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죽는데. 국회의원들은 결국 자기 배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윤석열 체제로 이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권력 다툼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계속될 것 같다.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정의되지 않는다. 싸움을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한복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럼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부추기는 하나? 문제의 본질을 보자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할 능력이 없고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타협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의 볼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초심. 초심. 그게 본인이 0.73%로. 잠깐만 얘기하자면 제가 뭐 다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쨌든 그래도. 초심은 검찰 뭐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의 DNA인 것이고. DNA가 검찰인 것이고. 그게 초심 아니에요. 아니 초심이라기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막 때려 잡을 거 아니야. 그럼 DNA대로. DNA를 그대로 발현하면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동훈아 한 장관 다 잡아넣어. 그게 초심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DNA가 작동하지 않도록.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0.73%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취임사에서도 뭐 이른바 서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얘기 했었죠.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안 들었어. 그런 어떤 초기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마음가짐. 소위 이른바 정치가 타협이고 그게 협치고.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책임 정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누군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도 하는데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주제. 클라스가 다른 우리 열린 토론 광장. 가만히 있어보자죠. 지금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댓글 좀 볼까요? 흑역사는 반복시키면 안 된다. KKRHHJK. 야무치비티니. 숟가락님. 보고님. 나큐. 리라큐니. 양현석님. 이런 얘기들을 쭉 올리셨습니다. 소프트님. 보라님도 들어오셨고요. 신영국장님. 오늘 TBS 조사가 나온 모양이에요. 20% 텐데 부정이 70%로 육박했다고. 제가 TBS 뉴스를 못 봤고. 신영국장님은 어디서 이런 고급 정보를 해갖고 우리 댓글창에다가 채팅방에다 올려주셨습니다. 선남, 박선남님 또 보라님. 서연아님도 들어오셨고요. 두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30% 무너진 28%. 부정평가가 62%예요. 오늘 또 TBS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70%까지 갔대요. 거의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바닥 지지층만 있는 것이고. 바닥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 지지해. 그럼요. 그런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칼럼. 20% 지지율은 레임독 수준이라고 평가하네요. 실제로. 말 안 듣는 거네. 아마 과거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취임. 6개월도 안 돼서 결국은 20% 지지율을 보인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굵직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20% 진입은요. 사실상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미 총선을 치러도 몇 번 하야 하고 총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죠. 국민총리실에서 계셨잖아요. 20% 지지율이면 관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료들이 우선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뭐 해요 그럼? 아니 그렇게. 나와서. 우회에서 요구하는. 청와대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것만 밑받침하는 역할 외에는 안 하게 됩니다. 이른바 그게 국정은행 동력 자체가 완전히 약화 또는 정지되는 상태로 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답답하겠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답답한지는 본인만 아는 거죠. 검찰 한두 분 상관 해가지고 국정은행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요. 다시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검찰 행정 하듯이 이렇게 가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초심이 아니라 본심. 본심. 그러나 국정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 그래요? 앞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하여튼 뭐 그 사람은 답답한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걱정해야지. 우리의 참 국정 운영에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디지털 타임스 칼럼을 좀 볼까요? 여기는 애시당초 운전자 선발대회에서 화끈한 운전 실력을 자랑하겠다는 이재명 씨나 홍준표 씨를 뽑았을 거라는 탄식까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누굴 뽑겠냐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금 뽑는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이제 와서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중요한 것은 신뢰 상실의 이유인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이로 인한 국정 동력의 약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팀의 조선은 좀 다르게 보네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조명했어요. 휴가 뒤에 인사 개편을 한다. 좀 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도의 추억. 저도 갔어요? 저도 안 간다고 그러더니 간 모양이야. 지금 저도에 갔는지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도의 추억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소위 이른바 여름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그때 저도의 추억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휴가를 돌아온 이후에 소위 이른바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들을 대거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국정운영 동력의 저하에 따른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조선일보는 유정일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도의 추억 같은 소위 이른바 국정운영 쇄신의 하나의 계기를 이번 휴가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문이겠죠. 저도가 좋아요, 거기가? 저는 뭐 거제도 쪽인데 굉장히 좋은 썸이긴 하죠. 유승민 대통령 혼자만 있는 거 하기에? 지금 갔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확인 안 돼요? 비밀이래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저도의 추억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여름휴가 이후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인적 쇄신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좀 바꾸긴 바꾸겠네요. 국정운영 기조 전환 플러스 인적 쇄신은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한다고 보세요? 저는 아닌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소위 인적 쇄신의 의미 자체가 극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만 바꾼다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요. 철학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검찰총장다운 대통령의 모습, 국정운영. 이걸 극복하고 지향하고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빨리 전환돼야죠. 한 5일 동안 저도에 가면 저도에 바닷바람 쐬면 그렇게 바뀝니까? 철학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본인이 코너에 몰려있고 20% 국정운영 지지율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각에서는 비서실장하고 수석 두 사람 정도 바꾼,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비서실장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은 하겠죠. 내각은 검찰 출신들, 교육부총리, 음료운전했다가 이번에 또 문제가. 그 사람도 바꾸나요? 안 바꾸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내각 교체까지는 안 갈 걸로 보여집니다. 안 해요? 해야지. 기본적인, 이를테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인적 쇄신. 두 번째. 그게 쇄신입니까? 바꾸는 거지 그냥? 사람만 바꾸는 거지. 이게 일종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제입니다만. 쇄신이라는 것은? 최신이란 말에 달려있듯이 상당 큰 변화죠. 그렇습니다. 변혁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네 사람도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그리고 국정기저도 바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글쎄요. 비서실장 누리는 사람 많던데 주변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체제 전환. 이런 것들의 시동이 걸리는. 그런 정도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하여튼 보조 한 번 어떻게 하는지. 한 주일 동안 그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무치TV님, 야무치TV의 입장가님, 느티나무님, 포니님. 김소영님,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라님, 나니님, 미니미니님도. 윤석열 본인의 개인 기준이 국정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미니미니님이 윤석열의 초심은 왕이다. 초심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은 용어인데요. 누구를 바꾸든 신뢰감은 다 소멸된다. 임 장관님이. 보고님은, 보고님이라면 대한민국의 묵은 비리 정치인들을 싹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다뤘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부터 휴가네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민중의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산서저 앞에 용설 시대 쫓아내라고 민중의 소리 얘기했고요. 데일리안에서는 이건 뭐예요? 사생활 보호. 문에게만 적용이 안 된다. 양산시의회에서는 수익의 눈먼 유튜버들 때문에 그렇다. 경인일보. 하루빨리 집시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생활 보호는? 저든지 안 저든지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거기 가서 쉬하면 이것도 사생활 보호. 공평하게. 데일리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사생활 보호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것이 철사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른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시위에 관한 법률들을 좀 현실적으로 개정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떠나서 폭력적 어떤 행태라고 봐야 됩니다. 꼭 욕설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언론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일부 시위자, 극우 시위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거의 자기 생업처럼 가서 스피커 틀고 욕설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뭐야, 슈퍼셋 싸지고.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번다면서요. 아니, 뭐 생각보다 가로세로 연구소, 과거에 가로세로 연구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관 씨도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생활의 방편이 되고 수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정치하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의 어떤 이런 정말 국민 왕 짜증이거든요. 여름 휴가철에 지금 저런 모습 보고 있는 거 이런 뉴스만 들어도 짜증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정관 씨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다가 쫓겨났죠, 그거 알게 되면서. 사퇴했죠, 사표를 냈죠. 결국은 대통령실이 극우 정치인들의 집합수처럼 돼버린 거죠. 또 한 사람, 그 뭐죠? 강기훈 씨라고. 강기훈, 그 사람도 아주 대단하던데. 과거 유소대필 사건의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극우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권성동 대표의 어떤 정무적 책임을 졌던 청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왜 이렇게 이걸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 정말. 가서 욕설하고 시위대 쫓아내야 되는데 말이죠. 놔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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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국가가 할 역할을 찾아내야죠. 그렇죠. 입법부가 할 역할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소위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좀 집중 좀 하세요. 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저 돈지 어느 돈지 하여튼 휴가 가셨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 전직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죠, 조사함은요? 조사함에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중적인 지지인데요. 28%부터 훨씬 나올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은 그냥 국민 속의 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튜버들의 시의와 집회도 놔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철규 님이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기대는 안 돼요. 호요소리 응원합니다. 권욱빵 님, 뉴스 코멘터리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고. 오늘 정기람 교수님이 나오니까 그냥 더 빠져드는 모양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아니, 그렇게 뭐. 청보라 님, 또 보미 님, 서동현 님, 천사 님 이런 분들이. 미렐리 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 클라스 정기람 교수님 모시고서 광주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윤석열의 추심은 무엇인가. 그건 본심, 왕이다. 어떤 채팅방에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이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고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